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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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모르지 이쪽으로 왔는데 굳이 저쪽으로 걸 필요는 없지 뭐 틈이 쉬니까 나오는거지 그럼 이게 돌아가서 이게 나온거야? 응 이쪽으로 나가서 백마리 오는거 아니야? 여기가 바다 공굴이 쳐졌네 여기가 바다 공굴이 쳐졌네 아니 그건 또 모르겠고 어쨌든 위치상으로 그게 맞아 여기가 바다 공굴이 쳐졌네 지금 공굴이 쳐져있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굴을 부었어 나중에 사장이 말한게 맞아 나중에 누가 공사하고 손댔다 이거 같아 그럼 내가 지금 공굴이 뚫고 들어온거야? 분명히 공굴이 뚫고 들어온거야 여기 돌아온거지 모르지 공굴이 뚫었는지 밑으로 가는건지 야 이거 공굴이잖아 이거 맞아 맞아 그게 구멍 맞아 누가 공굴이 쳤어 응 맞아 지금 이거 빠진거야 그게 빠진거야 그게 빠진거야 오케이 맞아 내가 우리가 아는거 공굴이 쳐봤어 응 그래 불소스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 오! 나왔다! 튀어나왔잖아. 이제 퍼펙트하게 되어있고 저것만 이제 잘 살리면 되요. 오케이. 그거야, 그거. 오케이. 맞잖아.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 제끼 나온 거라고 구멍이 아니라고, 분명히 안 했을 거라고. 모르는 나도 맞추는데. 전문가이신 거 맞추지? 그런가? 그런가? 일단은 잘 빠져. 이걸 잘. 거기 얘가 주저앉고 안에가 이 주변이 다 뭐야, 싱크홀이야. 이 주변이. 응? 그래서 지금 막 여기 이제 꺾인 데 간 거고 그럼 저리 펴 나오지. 그럼 저리 펴 나오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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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퍼펙트. 여기 공사를 하려고 내가 1년 전부터 수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공사를...